그러면 GIT을 우리가 사용하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버전관리입니다 버전관리가 무엇인가를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실습이 아니에요 실습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서 끄덕끄덕 공감하는 거 이해는 나중에 하면 되고 아시겠죠? 아, 저래서 버전관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공감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갰는데요 왼쪽은 앞으로 우리가 문서를 관리할 디렉토리 그리고 오른쪽은 메모장입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 나중에 한 1년 뒤에는 파일 디렉토리에서 천 개, 만 개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들이 생기겠죠? 워드문서, 엑셀파일, 이미지, 또는 소스코드 이런 것들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이 메모장을 보고 계시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워드프로세스나 또는 이미지 편집기 이런 거라고 상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의 이름은 hello.txt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인코딩,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hello.txt 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업무를 해나갈 건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복잡하게 글을 쓰면 우리 수업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게 하면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에게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 천 줄을 저기다가 썼다고 상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장을 하면 이제 hello.txt 라는 파일에는 뭐가 들어가요? 1.1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껐다가 그 다음날 여러분이 또 이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번 작업은 버려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작업했던 걸로 되돌아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여기 파일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 2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왼쪽을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hello2.txt 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숫자 2라고 쓰면 이게 뭐라고요? 새로운 작업, 천 줄짜리 작업이 추가되었다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다시 파일로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3.txt 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방금 작성한 이 파일이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어제 작업한 걸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얘를 삭제해서 하면 이제 옛날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거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복잡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깃을 써봤자 복잡할 뿐이에요 근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파일도 굉장히 많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게 될 것인가? 바로 그 꿈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죠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인데 파일이 몇 개 생겼어요? 세 개가 생겼는데 상상력으로 제가 천 개가 생겼다고 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작업이 매우 복잡해서 여기에 숫자만 쓰는 것만으로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 저 숫자만 봐서는 제가 뭘 작업했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하고 싶겠어요? 각각의 변화마다 정확한 설명을 적고 싶겠죠 그리고 언제 수정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기록하고 싶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꿈이 중요하고 그러한 꿈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깃과 같은 버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버전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지옥에 있게 되는가 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버전관리를 도입했을 때 어떤 환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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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